여기는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은 중학교 때도 많이 배웠고 하지만 약간 더 디테일하게 배울게요. 배경 전개 결과로 나눠서 공부해야 되는데 시험에 뭐가 잘 나오나요? 전개가 항상 시험에 잘 나옵니다. 배경 볼게요. 일단 38도선을 나눠서 소련 미군이 있었죠? 철수합니다. 그런데 이 38도선을 경계로 꾸준한 대치가 기속적으로 있어 왔어요. 이런 부분적인 전투를 뭐라 불러요? 국지전이라고 불러요. 국지전. 그래서 총소리가 계속 들려왔었고 특히 서해안에 옹진반도 같은데 여기 서해안에서는 지속적인 충돌이 있어 왔었대. 그래서 6.25 당일날도 그런 충돌이었을 걸로 추정했었는데요. 전면전이었었던 거죠. 그리고 중국이 공산화됐어. 6.25 전쟁이 여기 나와있지만 50년에 서졌잖아요. 1년 앞서서 49년도에 중국이 빨간색이 됩니다. 파란색 중국은 어디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대만을 만들었죠. 그래서 중국이 빨간색 공산화가 되어버립니다. 이 위에는 원래 러시아, 소련이었죠. 이때는 소련 공산화, 스탈린이 있었고. 그런데 이때 엣지슨 선언을 발표합니다. 엣지슨은 뭐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미국 국무장관인데 이 사람이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선을 그어. 그래서 사람 이름을 따서 엣지슨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선 안에서의 어떤 국제적인 분쟁에 미국이 개입하겠다. 뒤집으면 이 선 바깥에서의 국제적인 분쟁은 미국이 개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마디로 미국은 일본까지는 미국이 케어하고 관심이 있다 이거야. 이 선 바깥에서의 분쟁은 미국은 빠지겠다 이거거든. 그런데 북한의 김일성은 전쟁 준비 중이었는데 봤더니 한반도가 빠져있네. 전쟁 준비 중이던 김일성이가 착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죠. 그래서 중국, 소련을 설득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소련은 무기되어주고 중국은 나중에 군사되어주고. 특히 혹시 기억나나요? 중국 모태동, 마오쩌둥과 광복 직전까지 끝까지 싸웠던 우리 최정예 부대, 빨간색 부대, 초울트라 부대. 그런데 팔로군은 모태동 부대를 팔로군이라고 부르고 중국의 팔로군과 싸웠던 우리 초울트라 빨갱이 부대, 조선 의용군이라고 있었죠. 이 조선 의용군을 나중에 중국 애들이 5만 명을 또 보내주죠. 그래서 중국과 소련의 북한 지원을 약속받았고. 그리고 우리 남쪽에서 산 같은 데서 빨치산, 게릴라전을 벌이는 빨치산 활동을 또 벌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한이 전쟁 준비를 끝내고 50년 6월 25일 날 남침을 하게 됩니다. 말 잘해야 되는 거 알죠? 북한이 침략했기 때문에 북침이에요. 유견은 북침이야 하는 순간에 그냥 철컹철컹 끌려갑니다. 끌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유튜버에서 저 새끼 빨갱이야 이릅니다. 남침, 뭐에 줄인 말이에요? 남쪽으로 침략해왔다. 그런데 헷갈려. 질문 자체를 명확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치 역사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친 것처럼 자꾸 교명하게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침이에요. 남쪽으로 침략한 거에 줄인 말입니다. 그래서 기습적으로 새벽에 또 쳐들어오죠. 또 이때가 일요일였나 그래. 그래서 막 외박, 외출 나가고 군인들도 방심한 틈을 타서 기습적으로 쳐들어오죠. 서울 며칠 만에 함락당했대. 3일 만에 함락당합니다. 왜냐하면 소련제 최첨단 탱크를 몰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무방비로 쫙쫙 밀리게 되죠. 이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했나요? 불러요? 말하기 무서워요? 워낙 이승만, 김구 이런 정치적인 거 연관돼 있어서 선생님도 말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팩트만 얘기하면 대전으로 갔다가 부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부산을 제2의 수도로 삼죠. 그런데 일설, 들리기로는 라디오 방송에 우리 국군이 맞서 싸우고 있으니 생업에 종사하십시오라고 라디오 방송에 나왔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뒤늦게 라디오 방송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대통령이 이기고 있다고, 싸우고 있다고 하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문자 작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팡팡 소리가 들려요. 알고 봤더니 북한 애들이 바로 코아까지 왔네? 뒤늦게 짐 싸가지고 한강 다리를 건너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한강 다리를 폭파시켜버리죠. 그래서 이것도 논쟁이 되잖아. 일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강 다리를 건너는데 폭파시켜서 무방비의 시민들이 폭파해 죽고 한강에 빠져 죽었다고 또 알려져 있고 또 일설에서는 사람들은 안 죽었었다. 일본 경찰들만 죽었었다라고 또 알려져 있고 그래서 선생님도 원 자료를 원전히 다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논쟁이 되는 부분은 말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도 팩트를 알고 싶어요. 그런데 보통은 여러 가지 서류 있지만 확실한 거는 뭘 보겠다? 한강 다리를 폭파시켰어요. 왜? 북한군이 한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걸 저지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타이밍상 일반 서민들도 죽었는지 대피시키고 터뜨릴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서울을 버리고 대통령은 부산으로 갔어요. 한나라의 짱이니까 피난은 가야지. 나를 따르라 하다가 죽으면 끝나잖아. 그래서 그 부분도 선생님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부산으로 가서 여기를 제2예수도로 삼죠. 그리고 쫙 밀립니다. 그래서 낙동강 전선이 형성이 돼요. 낙동강 방어선. 이렇게 강이 낙동강이 흐르거든. 그래서 여기가 전선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 빼놓고 본 것처럼 다 빨갱이들이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선생님이 지금 여기 보령이 있잖아요. 이런 지역은 어떻게 됐을까? 여기 만약에 유명한 사람이 살고 있어. 나같은 박종민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 딱 봐서 봤더니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유튜브에서 좀 본 것 같은데? 종민TV! 귀양사랑소녀!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끌고 갑니다. 북한으로. 왜 끌고 가는지 알아요? 유튜버 시키려고? 아니에요. 체제 홍보하려고. 아, 종민TV의 크리에이터랑 귀양사랑소녀가 북한으로 왔습니다. 북한 체제가 더 우울하다는 것을 증거한 겁니다. 홍보하려고. 그래서 납치해갔어. 그리고 일부 도시에서는 인민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 저 사람 어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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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주로 어떤 사람들? 악질 지주들. 친일파들. 군인 가족. 경찰 가족. 고위 공무원 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인민재판 해가지고 죽여버려. 사람들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살려주는 거고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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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친일파야! 하면 죽이는 거야. 죽창으로 찔러가지고. 쟤 고위 관료인데 나쁜 짓 했어. 죽여! 쟤 지주인데 베풀지도 않고 사람들 소장로 많이 처먹고 죽여! 죽여버리는 거야. 이게 인민재판이었어요. 선생님. 큰 집이 어디였는지 알아요? 여기였었거든. 나주라는 동네였어요. 여기서 우리 할아버지가 염료장사 해가지고 졸려 잘 살았었거든. 지주였어. 땅 끝이 보이지 않았어. 선생님 집안의 땅이. 그래서 엄청 부자였었대. 그래서 나 궁금한 거야. 그렇게 지주였었으면 여기도 인민재판 했었을 때인데 우리 할아버지 어떻게 됐대? 내가 물어봤지. 갑자기 기억이 나서.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북한 빨갱이들이 점령을 했어. 잡아 죽이려고 난리를 치더래.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거기에 교회가 있거든. 교회 지하에 몰래 숨겨져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회복할 때까지 몰래 숨겨서 살려줬었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내가 봤을 때는 마을 사람들한테 인심은 잃지 않았던 것 같아. 저거 베풀 줄 알았었나봐. 만약에 그때 베풀지 않고 꼰대처럼 그냥 되게 짜게 굴었다라면 그때 인민재판으로 죽여 죽여! 해가지고 죽었었을 줄 몰라요. 그럼 난 태어나지도 못했겠지. 우리 할아버지. 그래서 인심은 좋았나봐. 알라비우 할아버지. 이게 인민재판이에요. 영화에도 나옵니다. 태극기 날리며.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누굴 불러드립니까? 미국을 불러드리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을 불러드리게 되죠. 그래서 오타네요. 메가도가 아니라 아! 유엔군, 메가도 장군을 불러드립니다. 메가도 장군은 알죠?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잖아요. 그래서 와서 봤더니 여기서 이렇게 정면으로 반격하자니 너무 피해가 클 것 같아. 그래서 전쟁 영웅이 또 대가리를 또 잘라서 잘 걸리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적의 똥구멍 찔러가지고 재미를 봤던 게 있었거든. 그래서 역시 또 적의 똥구멍을 찌르기 위해서 막 갈죠. 손가락 갈고 어디가 똥구멍인지 막 지새고 있었죠. 여러 가지 후보가 있었대. 원산, 인천, 군산, 목포 여러 후보지가 있었는데 인천으로 알고 있죠? 실제로 인천으로 갔을까? 맞아요. 인천으로 갔어요. 낚이지 말아. 실제 인천으로 갔어요. 근데 원래 인천은 후보지에서도 대개 차순이었었대. 이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할 확률이 몇 분의 몇이었대요? 5천분의 1이었었대. 왜냐면 서야는 조수관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대규모 상륙작전 하기에는 졸라 어렵다라는 거지. 그래서 장군들의 반대가 심한데 메가다가 무조건 인천을 구집하는 거야. 무조건 여기야. 왜? 종민TV의 고향이거든. 여기서 초중고 나왔거든요. 오히려 5천분의 1의 확률이기 때문에 적이 방심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인천을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일본 본토에서 제주도에서 부산에서 함대를 모아 모아 모아서 인천으로 올라가죠. 야밤에. 몰래. 그리고 바로 공격한 게 아니야. 거기 인천 앞바다에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섬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팔미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팔미도. 그래서 팔미도를 점령한 이유가 여기에 등대가 있어. 이 등대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를 유엔군이 차지를 하고 불을 밝힌 상태에서 수많은 군안들이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 조지는 거지. 그래서 이 팔미도를 차지하느냐 못 차지하느냐가 되게 중요했었대. 그래서 지금도 팔미도에 가면 인천 봐도 앞바다를 비출 수 있는 등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요충지야. 여기도 지금 대한민국 해군이 지키고 있죠. 그 중에 한 명이 선생님 아버지였었어요. 선생님 아버지가 대한민국 해군 직업군이었었거든. 그래서 독도에다 대포 단 사람도 선생님 아버지 팔미도를 지키는 사람도 선생님 아버지 그래서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인천상립작전에는 영화가 나왔었잖아요 우리 아버지 원래 영화 보러 안 가거든 근데 느닷없이 나보고 영화를 보러 가야 된대야 운전하랴 앞장서랴 가서 봤지 아버지 졸라 집중하는 거야 종민아 잘 봐 나의 손 똑딱하고 팔미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종민아 저게 팔미도야 내가 근무했었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멀뚱 일어나가지고 종민아 얼마나 쪽팔리던지 근데 그것도 추억이었어요 순간 쪽팔렸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활기가 넘치는 거 처음 봤어 왜냐하면 선생님 아버지가 그때 항암치료 중이었거든 암이 있어서 그런데 자기 옛 추억이 깃들어 있는 팔미도가 영화에 나오니까 너무 신나하시더라고 그땐 쪽팔렸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추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버지랑 극장에 두 손 잡고 가서 아버지 저게 뭐예요 하면서 추억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결론은 팔미도 차지하고 조져가지고 인천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반격 이쪽에서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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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두 번째는 남측에 반격기라고 써놨는데 그 기점이 되는 것이 인천 상류착전이에요 9월 15일 그래서 남쪽 다 차치했어 서울도 수복을 하고 근데 문제가 생겼네 38선을 넘을지 말지 언상복귀는 했잖아 반격을 할지 말지 졸라 고민한 거죠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허락이 떨어지죠 그래서 못 먹어도 고!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서울의 모습은 어땠을까 서울시민들 아까 도망 못 갔잖아 그래서 북한군이 와가지고 선택을 해야 돼 북한군은 협조를 하던지 아니면 저항을 하던지 대답 사람들은 그냥 빨간색이 뭔지 파란색이 뭔지 관심 없잖아 그냥 협조했다가 나중에 파란색을 차지하니까 너 북한군이 협조했다며 해서 또 죽입니다 이때 못 도망가서 북한 애들한테 죽어 이때는 또 북한에 협조했다가 또 남한 군인들한테 죽어 서울사람들은 X때는 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전쟁 나면 그게 비극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치고 치고 올라갑니다 이거 나와있지만 평양도 차지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평양까지 가 가서 평양사람들한테 막 연설해 내가 이승만이에요 이번에 영화 주인공 북한사람들 박수쳐 살고자 왜? 김일성이 서울에 왔을 때 남한 주민들이 박수치랑 똑같은 거야 살고자 뭣도 모르고 남한의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평양사람들 박수치입니다 그리고 쭉 진격해가지고 여기 압록강까지도 올라가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얘기했잖아 우리 국군이 수통에다가 압록강 물을 딱 떠가지고 이승만 각하한테 딱 갖다 바치죠 압록강 물이에요 이승만이 쩌는데? 하면서 전쟁이 끝나는 줄 알았죠 이때 나오는 표현이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우주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었다고 하죠 그래서 남들 다 전쟁이 끝난 줄 알았댜 김일성도 여기 중국까지 거의 가고 중국 도망가려고 그랬었어 그때 중국 짱깨들이 꺼지세요 꺼지세요 우리가 갈게요 해가지고 중국이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38선을 넘은 이 날이 10월 1일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우리 뭐라 불러요? 국군의 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군의 날 기준이 되는 것은 38선을 처음 넘은 날이야 선생님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의 씨앗이 되는 모태가 되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광복군 창설일로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광복군 기억나나요? 임시정부 소속이 군대고 지창천 장군이 사령관이고 미 OSS랑 국내 진공작전을 펼쳤었던 차라리 그게 더 의미 있지 않나? 단순히 38선을 넘은 날로 국군회를 하기에는 좀 그려 어쨌든 중국이 개입합니다 임진완한테 중국이 도와줬죠 똑같은 원리에요 중국은 아까 본 것처럼 49년도에 공산화 되었잖아 나라가 만들어진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파란색 애들이 국경을 맞대고 있단 말이야 부담스럽단 말이야 그래서 어차피 전쟁을 할 거면 우리나라에서 하겠다 이거에요 그래서 중국이 30만 대군인가?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내 전술이라 들어봤었죠? 중국의 무기도 있었지만 무기 수가 부족하니까 앞줄은 총을 들고 뒤에는 악기 같은 거 꽹과리 땡땡땡땡땡땡땡 자고 그런데 이런 애들이 돌진에 오는거지 유행군은 화력이 앞서 그런데 중공군 애들은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기관차로 가려면 앞줄에 있던 애들이 죽으면 총이 부족하니까 뒤에 애들이 페를를를를를를를를 불다가 앞에 떨어진 총을 들고 돌진에 오는데 그렇게 무서운 애들도 없었죠 우리는 비행기가 있으니까 막 폭격해야 되니까 한반도에 중공군 애들이 지하 미로를 쫙 팠었대 땅굴을 그래서 낮만 되면 지하 땅굴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밤만 되면 피를 불고 돌진을 오는데 미국 애들이 이런 애들이랑 싸워본 적이 없거든 엄청나거든 장진호 전투 들어봤어요? 장진호 전투가 뭐냐면 중국 애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이 부근에서 장진호라고 있어 큰 호수가 있는 어떤 추운 지역인데 한겨울에 전투를 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중국 애들도 다 얼어죽고 우리 애들도 얼어죽고 이 추위 속에 서 있었던 이 엄청난 전투를 장진호 전투라고 하는데 여기도 나와있지 않고 알려져있지 않지만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어쨌든 중국군이 개입을 하면서 보도 듣도 못한 이상한 중국 짱깨들이 등장하면서 쫙 밀립니다 그림이 말해주죠 그래서 중공군이 참전을 하고 그래서 우리 파란색 군대가 여기에 일부 고립이 됐어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아까 장진호 전투 얘기했었지만 얘네가 고립돼가지고 존댄인 거거든 그래서 얘네들을 탈출 작전을 벌여야 됩니다 중공군의 빠른 남하로 고립이 된 우리 파랭이 군대를 구하기 위해서 이 흥남 철수에 흥남에 모여서 철수하기로 약속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 수많은 배들이 일로 다 집결을 한 거죠 사람들도 우리 파랭이 군대들도 일로 모여 모여 모인 거지 그래서 배에 태워서 탈출하려고 그랬는데 왠걸? 민간인들도 엄청나게 많이 왔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배에 다 태웠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인들이 못 태웠다고 그랬죠? 민간인들이 막 살려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 배에 있던 무기를 다 엄청난 무기를 바다에 버리고 그 무기만큼 사람들 태워서 유유히 탈출했죠 그래서 부산으로도 오고 여기 거제로도 오고 거제가 당신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내려오죠 그래서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었죠 일단 이 배에 실은 사람의 숫자가 기네스북에 올랐어 그리고 여기서 새 생명들이 태어나죠 그래서 걔네들 이름을 김치1, 김치2, 김치3 너희들이 지지고 볶고 싸우면 김치볶음밥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그 중에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모님이 타고 있었죠 부모님이 이렇게 거제에 와서 여기에서 아들이 태어났으니 그 사람 이름이 문재인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흥남철수 작전이 없었으면 태어나지 못했을 존재인 거죠 마치 인민재판 때 우리 할아버지가 죽었으면 나도 못 태어난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그 의미의 흥남철수 작전이에요 그래서 50년 12월 크리스마스 2부 때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받고 있죠 그리고 문재인은 여기 본 것처럼 서울을 또 빼앗겼어 그래서 사람들이 서울을 버리고 또 도망갑니다 근데 이때는 너무 급작스럽게 도망가면서 한강다리 끊기고 거의 다 도망 못 갔잖아 그랬더니 북한 애들 와서 막 죽여 남한을 찾아가지고 북한 애들한테 협조했다가 또 죽여 아 시발 죽같잖아 그래서 이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앞서 이런 죽같은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지 해가지고 서울을 버리고 대대적으로 탈출을 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일사후퇴에요 그래서 요게 먼저 있었고 그 다음 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영상을 보면 서울이 텅텅 비었고 빨리 갈 수 있는 수단이 기차잖아 기차에 사람들은 매달려가지고 탈출하려고 별의별지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역사적인 후퇴 일사후퇴예요 그리고 다시 전력을 가다듬어서 반격을 하면서 38선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리한 공방전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소련이 먼저 제의를 해와요 51년 7월 달에 휴전하자라고 협상을 전개합니다 근데 이때 논쟁 중에 뭐였냐면 군사붕괴선 휴전선은 어디로 갈 것인지 두고서 논쟁이 벌어져 근데 북한 측에서는 원래 선이었던 38선을 기준으로 하자 원점으로 근데 우리는 현재 싸우고 있는 전선으로 하자 근데 만약에 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재 싸우고 있는 그 선 싸우고 있을 때 싸인하면 그 선이 휴전선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조금이라도 싸인 직전에 조금이라도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졸라 난리 친단 말이야 특히 요 강원도 부근에서 강원도는 뭐가 많아요 산이 많잖아 그래서 산이 고지잖아 그래서 고지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고 치열한 고지전투가 벌어지게 돼요 이걸로 영화로 만든 게 뭐예요 고지전이죠 그래서 대파적인 고지가 백마고지예요 24시간 동안 주인이 몇 번 바꿨냐면 7번 바뀌었대 그럼 요 주인이 7번 바뀔 동안에 서로 졸라 폭욕해댔을 거 아니야 하도 폭욕을 해대가지고 산이 거의 깎여가지고 몇 미터 깎였대 그래서 거기 땅만 파면은 군번줄 뼈다구 엄청나고 나온다고 하죠 또 펀치볼 격전지 그래서 고지전투 마지막 시기 원 투 쓰리 포 중에 가장 많이 죽은 사람들이 네 번째 시기 있었다고 하죠 싸인 전에 땅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고 그러다가 53년 7월 27일날 휴전이 체결이 되게 되죠 6.25전쟁의 다른 일이 뭔지 알아요? 한국전쟁이라고도 하지만 톱질전쟁이라고도 합니다 톱질전쟁 왜 톱질전쟁이라고 그럴까? 맞아 3830기 정도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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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질과 같아가지고 이 와중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렸었으면 그냥 전쟁이 쉽게 끝나고 빨간색으로 통일됐던 파란색으로 통일됐던 사람들은 덜 죽었을 거야 근데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보복에 보복에 꼬리를 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비극이죠 수많은 이산가족이 산생하고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있는데 국기를 두 개 들고 있어 하나는 북한기 하나는 대한민국 국기 인공기 태극기라고 하죠 그래서 마을 입구에 초입에 이렇게 군인들 오는 걸 쳐다봐 봐서 국군인 것 같잖아 인공기를 숨기고 태극기로 막 흔들어 대한민국 만세 목숨을 사는 거야 근데 또 어느 날 봤더니 이번에는 또 북한에 들어오네 김일성 장군이 만세 막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사상을 그 마을에 사상을 검증하고 싶은 거야 군인들이 빨간색 마을인지 파란색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가끔은 파란색 군인인데 들어가는 거야 일부러 북한 인민군 복장을 하고 봤더니 할아버지가 인민군이잖아 김일성 장군이 만세 하는데 난 바랭이거든 이런 함정까지도 있을 정도로 사람들 사상검증에 놓인 경우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영상 보면 마음이 아파 할아버지가 파란색이 뭔지 빨간색이 뭔지 알겠어? 참 우리 조상들 졸라 불쌍해 우리 할아버지 졸라 불쌍해 그 교회 아래서 뭐 했을까? 지하에서 맨날 며칠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래서 전쟁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사에서 배우는 냉전의 일환이거든 파란색 빨간색 표현되어 있잖아요 파란색과 빨간색이 진영을 잃어서 으르렁대는 걸 뭐라고 불러요? 냉전이라 부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가 힘이 없으니까 여기 중국 소련 북한 파랭이 파랭이 파랭이에 대리전쟁을 펼친 거야 한반도에서 그러니까 이게 말이 한국전쟁이지 국제전쟁이에요 냉전의 일환으로 소개되고 있죠 졸라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에 파랭대빵 메가더 선생님이 인천 출신인데 인천의 자유공원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만국공원이라고 불렀는데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식 공원인데 메가더 장군 동상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선생님 맨날 소풍 때마다 거기 갔었는데 선생님이 인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아버지도 여기서 구매했었고 그래서 선생님이 휴조전쟁 협정 7월 27일 그래서 대한민국은 전쟁을 쉬고 있는 거지 중단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를 좀 입체적으로 보면 이런 논쟁이 있었어 전쟁 초반에 소련이 먼저 휴전하자고 제의를 해옵니다 근데 두 가지가 문제가 생겼어 휴전선을 뭘로 할지 아까 얘기했었죠 북한은 원래의 38선 남쪽은 현재 전선 이게 유력해지면서 고지전을 벌였었잖아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포로 송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북한은 자동 송환을 주장했습니다 자동으로 북한군은 북한도 보내라 남한군은 남한으로 보낼게 근데 남쪽에서는 반대합니다 자유 송환을 해야 된다 빨간색이지만 빨간색 군대지만 제 파랑이 좋아할 수도 있다 빨갱이 너네 우리 파란색 사람들인데 빨갱이로 차출했으면 너네 군대로 쓰지 않았느냐 파란색 원하면 파란색 보내라 자유의사에 맡겨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채택이 됐죠 그래서 고지전 치열하게 했고 이 두 개 중에 뭐가 채택이 됐을까 결론은 자유 송환이야 근데 이거 두 개 가지고 맨날 싸워 계속 싸우는데 결론이 나면 전쟁이 끝나잖아 휴전이 되는 거잖아 근데 전쟁이 어정쩡하게 휴전되는 걸 반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승만이 반대했어 휴전 협상 이 두 개 가지고 싸우는데 반대했었어 미국은 빨리 싸인 해 가지고 이 지루하고 지겨운 이 진흙 같은 전쟁에서 발을 빼고 싶어 했었거든 근데 이승만이 반대했어 왜? 적합 통일을 하든 파란색 통일을 하든 끝장을 보자 이거야 이것처럼 어정쩡하게 휴전을 하게 되면은 언젠가 또 전쟁이 터진다 이거지 그래서 이승만은 이렇게 막 협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깽판 넣으려고 거제도 아까 흥남철수작전 한 곳이 거제도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거제도가 또 유명한 이유가 여기 북한군 포로들을 수용한 포로수용사가 여기 또 대규모 있었거든 여기 있던 포로들을 석방합니다 아무나 석방한 게 아니라 반공포로들 겉으로는 빨갱이 부대인데 빨갱이를 싫어하는 공산당을 싫어하는 반공포로들 있잖아 걔네들 풀어져 버립니다 누가 발끈했을까 미국이 발끈해요 왜? 북한 애들이랑 협상을 해서 전쟁을 빨끈하고 싶은데 저렇게 반공포로 석방시켜버리면 북측이 반발할 거 아니야 그래서 미국 급기무서를 보면은 이승만 욕해놨어 시발! 빨리 협상 체결해야 되는데 깽판놓으면 얘네들 흥분하잖아 해가지고 이승만이 유도한 게 그거야 북한 애들 자극해가지고 휴전 못 체결하게 전쟁을 더 할 수 있게 근데 성공했어요 이승만을 달래려고 미국이 히든카드를 꺼내줘 이 히든카드가 뭐였을까? 이거예요 한미상호방위조약 이승만이 자꾸 이렇게 깽판놓고 전쟁을 계속하기 원하는 이유는 나중에 휴전이 되면은 북한이 또 쳐들어온다 이거지 그랬을 경우 우리는 군대가 없기 때문에 당한다 이거지 그래서 미국이 지켜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말이 한국과 미국이 상호 도와주는 거지만 주한미군 주한미군이 우리 한반도에 있으면서 북한이 못 쳐들어오게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승만은 못 이기는 척 이 휴전 협정하는 걸 지켜봤죠 싸인은 안 했어 누가 싸인했는지 알아요? 미국이 남측 대표로 북측에서는 중국과 북한이 그래서 이렇게 대표 세 나라가 싸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싸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이런 건 체결하면서 못 이기는 척 인정하고 따라온 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죠 또 여기 생각돼 있지만 우리나라 군대는 북한 보다 약했잖아 유엔군이 오니까 유엔은 잘 싸우잖아 그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이 유엔군한테 뭘 넘긴가 전쟁 시기에 작전권을 유엔군에 넘기죠 언제 찾아왔어요? 아직도 못 찾아왔어요 이때 이승만이 준 전시작전권이 아직도 유엔군이 가지고 있어요 쉽게 표현해서 전쟁이 났다 한반도에서 우리나라 군대는 전쟁 시기에 군대는 유엔군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말이 유엔군이지 미국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대한민국 국군이 우리나라 군대를 못 움직여? 자주권이 없는 거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야 미국이 움직여야지 제대로 움직이고 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을 거고 생각은 여러분이 하세요 근데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언젠가는 찾아와야 될 우리의 주권인 거죠 우리나라 군대인데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학교에 비해서 선생님이 좀 자세히 소개를 했었어요 결과 당연한 거죠 사람 졸라 많이 죽습니다 산업시설 초토화돼요 북한 같은 경우는 더 초토화되는데 한 2분의 1 산업시설 다 파괴됐대 왜 파괴됐냐면 우리 유엔군이 항공기가 좋잖아 아래 뚜껑 열고 폭탄을 떨구는 게 융당폭격이라고 그러죠 줄줄이 비했나 알아요? 비했나가 둘둘둘둘 떨어져 알아서 받아먹으면 저러 맛있겠지만 북한이 초토화됩니다 이상가족 졸아마에게 발생하죠 지금이 SNS인가 금방 찼겠지만 어떻게 찾아줘? 고아가 발생합니다 전쟁고아들 또 분단이 고척하대 인연 문제로 남과 북이 서로 원수가 됐죠 이거 이후로 남쪽에서는 저 새끼 빨갱이야 하면 사람들이 이를 갈아 죽여버리려고 북한에서는 저 새끼 파랭이야 못 죽여서 안달이야 이것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됐어 이걸 또 독재 이용해 먹죠 이게 이런거에요 원래 북한은 김일성이 중심이 되었지만 여러 연합정권이었어 원래 이런 애들하고 같이 날아세웠거든 근데 다 죽여버립니다 북한의 정권이 어떤 애들이 세운 나라인지 알아요? 여기에서 활동하는 게릴라전 펼쳤던 만주에서 활약한 애들 여기서 활약했었던 여기 중국 모택동부대와 같이 싸웠었던 애들 여기가 화북지방이죠 화북지방, 만주, 소론에서 활약한 애들 그리고 남쪽 노동당이라 해가지고 난로당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활동했던 애들 그래서 얘네들이 얘네들이 위로 넘어가가지고 얘네 남쪽에서 올라간 빨갱이들 얘네들이 연합해서 만든게 북한정권이었거든 근데 이 6.25전쟁 끝나고 얘네들이 싹 죽여버립니다 싹싹싹 그래서 만주 출신의 김일성이 권력을 차지해요 김두봉이 여기서 활약했어 조선 의용군 김원봉 아까 노동들한테 공받고 사박 울고 올라간 빨갱이 김원봉도 죽여버려 허가인은 소련 출신 죽여버려 박헌영 남쪽에서 올라간 빨갱이 그리고 김일성이 독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들한테 이제 계속 승기해주죠 6.25 끝나고요 대한민국은 어땠을까요 대한민국도 비슷이야 이승만 독재체제가 강화됩니다 이승만이 전쟁 중에 전쟁 끝나고 자기한테 권력을 몰고 계속 대통령하고 싶어서 헌법을 계속 바꿨죠 이거 다음 시간에 배울 거잖아 발췌견 사사업기견 들어봤죠 그리고 자기한테 되돌면 죽여버립니다 반공 저 새끼 빨갱이야 해가지고 그래서 진보당 사건이라고 진보당의 당수였었던 조봉함이라고 평화통일 주장한 사람이 있거든 간첩으로 뒤집어 씌워서 죽여버립니다 자기랑 생각은 다르다라고 몇십 년 뒤에 재판 다시 했더니 무죄 간첩으로 뒤집어 씌워서 죽인 거예요 국가보험법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과 교류하면 또 잡아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김일성 이승만 공통점이 6.25 끝나고 서로 자기들 독재체제 이용을 해먹습니다 경제적으로 변화도 있습니다 북한은 전쟁 끝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확립을 시켜 사회주의가 뭐야 공동 경작해서 공동으로 나눠가는 거잖아 이런 게 실시가 됩니다 실제로 그러다 나중에 천리마 운동이라 해서 우리 새마을운동 들어봤어요 농촌 잘살기 운동 정신개조를 통한 어떤 노동력을 끌어다 쓰기 위한 천리마 운동이라고 북한에서 한 게 있었어요 그리고 남한에서는 전쟁 복구 사업을 위해서 귀속재산을 처리합니다 아까 배웠죠 일본이 남기고 간 재산을 막 처리하기 시작해 그리고 미국이 도와줍니다 304호 이건 뒤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이미 중학교도 배웠죠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중학교도 얘기 안 했어요 6.25 전쟁 중에 민간인들이 또 많이 죽었어 인민재판 아까 봤죠 전쟁 중에 인민재판 했었잖아 그래서 침일파들 죽여버리고 악질, 지주들 우리 할아버지는 지주였지만 악질은 아니었죠 군인, 경찰, 공무원 가족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선생님 아버지가 원래 군인이었잖아 만약에 전쟁 터지면 선생님 같은 군인 가족들은 후방으로 빨리 피신을 시키는 계획이 있대 6.25 때 이런 피를 입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민재판으로 또 많이 죽었어요 또 보도연맹 사건이 상당히 유명하죠 왜냐하면 6.25 전쟁 이 3.8선이 딱 그어졌을 때 이게 미국과 소련이 갑자기 그은 거잖아 근데 여기는 빨갱이랑 팔갱이가 막 섞여서 살았거든 근데 갑자기 그어진 거야 그럼 여기에 빨갱이들이 일부 남아있잖아 근데 이 빨갱이가 섞여있는데 이 새끼도 다 죽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좌익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대한민국에 살게 된 거야 미처 북으로 안 가고 그래서 근데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우익으로 바꿨어 너 이제 우익이야 좌익 잊어버려 너 이제 우익이야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얘네들 명단을 만들어놨어 국민보도연맹원이라고 해가지고 명단을 만들어놨거든 근데 전쟁이 땅 터졌네 북한이 쳐들어놨네 빨갱이들이 근데 가만히 봤더니 빨갱이 쳐들어놨는데 이 새끼 빨갱이 경력이 있는데 시발 북한군에 협조하는 거 아니야 바바바바바바밤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싹 죽여버려 이걸 영어로 만든 게 뭐예요 태극기 난리 근데 문제는 좌익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우익으로 바꾸고 만든 게 국민 보도연맹원이라고 했잖아 근데 문제는 좌익 경력도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름이 있어 왜냐면 그 당시 사람도 무식하잖아 그러니까 할당하는 거야 정부에서 야 국민 보도연맹원 마을별로 100명 채워 근데 우리 마을에 봤더니 50명밖에 없어 50명 채워야 돼 아줌마 아줌마 여기 사인할 줄 알죠 여기에 쌀 한 토막 쌀 하나 줄 테니까 사인하세요 뭣도 모르고 쌀 얻어먹으러 사인했는데 나중에 자기 이름이 여기 써져야 하는 거지 바바바바밭 써 죽인 거야 그래서 얼마나 죽었나 봤더니 한 20여만 명 20명이 아니라 20여만 명 여기가 보령이잖아요 보령에 이 피해자들이 있어요 웅천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경찰 묘역이 있을 거예요 그 바로 옆에 언덕에 보도연맹으로 죽은 사람들이 묻혀 있습니다 또 노근리 학살 사건 이것도 많이 유명하죠 이건 미군이 우리 대한민국 피난민들을 한 300여 명을 총으로 사서 죽였어요 이 증언 들어보면 막 피난 가던 피난민들이 있는데 비행기가 나타난 거야 봤더니 미국이거든 어 우리 아군 미국은 우리 편이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바바바바바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해대니 이렇게 다리가 있었거든 다리 아래로 뛰어내린 거야 물이 막 흐르고 있고 그러니까 또 미국에 와서 바바바밤 그 사람들이 막 여기서 이렇게 시체가 나딩그는 거지 핏물에 다가 움직이면 죽으니까 이 시체들 사이에서 죽은 척 이렇게 있었다고 그러지 핏물 먹고 맨날 며칠을 그리고 나중에 시체에 직고 와가지고 살아난 거죠 또 어떤 증언은 기차를 탔다 그랬나 폭격을 해대니까 막 기차 철로라든지 기차가 역할처럼 키워지고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의식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까 뭔가 허전해 내장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근데 뭔가 좀 이상해 잘 안 보여 눈이 대롱대롱대롱 그런 중간들도 있어요 그 유명한 노근리 학살 사건 미군이 피난민을 왜 싸주겠는지는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북한군하고 헷갈리니까 싸주겠다는 설도 있고 오폭이라는 설도 있고 확실한 건 미군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싸주겠어요 또 거창이란 동네에 양민을 또 학살했네 이거 우리나라 군대가 빨치산 토벌 명목으로 양민들도 한 700여 명 싸주겠어요 빨치산이 산 같은 데서 숨어서 활동하는 빨간색 빨갱이 게릴라 구진들 이거랑 이게 비슷한 거야 이게 한국 양민인지 빨갱이인지 빨치산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거랑 중요한 게 또 이게 국민 방위군 사건 지금 부산이 제 임시 수도죠 지금 전쟁 중에 군대가 부족하잖아 그래서 각지의 젊은이들을 부산으로 오라고 시켰어 증지 명령을 때린 거야 군대가 부족하니까 근데 한겨울이잖아 지금 보니까 그럼 뭘 줘야 돼 옷 주고 먹을 거 줘야 되잖아 줬을까 줬어요 야 젊은이들 추우니까 군복 사입혀 먹을 거 줘 돈 줬어 근데 군대 지휘관들이 장교들이 이걸 빼돌린 거야 근데 사람들은 명령 때리니까 안 가면 죽으니까 같이 가는데 한겨울에 가는데 먹을 걸 안 줘 옷 입을 걸 안 줘 밑대가리에 대해 다 씻어 먹어가지고 그래서 가다가 여기 잘렸지만 동사 얼어 죽거나 아사 굶어 죽었어 얼마나 9만여 명이 이런 걸 개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전쟁하다 죽은 게 아니라 정부가 뭐라 해가지고 부산 가다가 얼어 죽거나 굶어 죽어 이것도 아마 저기 영화 같은 데 묘사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보도연맹 사건과 국민강요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숫자 봐봐 숫자 5.18 때 아무리 많이 죽었어도 몇 천명 안 죽었잖아 지주도 4.3 사건데도 3만 명 죽었거든 많이 죽어봤자 엄청난 사건 그래서 이 민간인도 전쟁 나면 민간인이 피해 볼 수 밖에 없지만 이렇게 억울한 죽음도 있다라는 거 전쟁의 좀 약간 암울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중학교 때 얘기 안 했는데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소개해 주는 거예요 자 자료 볼게요 중국 공산화 이게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거예요 중국은 6.25 전 1년 전에 공산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성포하는 마오쩌둥 무택둥이죠 이 사람하고 싸웠던 사람이 누구였죠 장제스 장제스는 쫓겨나서 타이완 대만을 싸우게 되죠 빨간 중국 파란 중국 지금도 으르렁 으르렁 되고 있죠 그래서 북한은 소련 빨간색 북한 빨간색 얘네들이 협조해 가지고 쳐들어 온 게 6.25 전쟁이죠 그래서 파랭이 파랭이 미국 파랭이 손잡고 맞서 싸우죠 북한이 남침해 옵니다 50년 6월 25일 그리고 도망가면서 한강 철교위로 끊어버리죠 그래서 북한이 못 내려오게 시간을 법니다 그리고 유엔군이 들어오죠 메가더 사령관이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메가더 사령관 중심으로 인천산록작전 저기 똥구멍 찔렀죠 그러다가 쭉 올라가다가 다급한 김일성이 중공군 끌어들이죠 그래서 지금 압록강을 건너는 모습이에요 한 개월이기 때문에 얼었어 걸어서 갑니다 그래서 미처 너무 빨리 중공군 내려오니까 미처 탈출 못한 애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흠난 철수작전을 벌였었죠 이거 소재로 만든 영화 국채시장 이거 소재로 만든 영화 아엥 이거를 소재로 만든 음악이 있죠 노래 구세르 금순아 눈보으라가 휘날리는 파람찬 흥남 부두에 파람찬 흥남 부두에 노래까지 부르는 이유가 이게 수능에 나와 이 노래 자체가 이 노래로 영화를 만든 게 국채시장이에요 그래서 흥남철수도 하고 서울을 버리고 또 도망가죠 1,4호태 지금 이게 기차야 기차야 사람들 도망가려고 매달린 거야 그리고 휴전협정이 소련의 제의로 진행이 되다가 이승만은 그거 반기지 않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거제도의 반공포를 석방하는 모습이에요 이거 누구 사진 같아? 이승만 태극기 들고 얘네들 원래 빨갱이요 북한 측 주장대로라면 북한으로 무조건 가야 돼야 근데 가기 싫다 이거지 실제 가기 싫은 사람들이겠지 용산에 전쟁 기념관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거기 가면은 남자 두 명씩 끌어안고 있는 동상이 있어요 나도 그거 몰랐는데 교코에서 나오더라고 그게 6.25 전쟁 때 남한군과 북한군이 총싸움을 했대 어떻게 하다가 한 명을 생포했대 가만히 봤더니 자기 동생인 거야 그러니까 형제가 서로 빨간색 파란색 군대 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우연히 자기 생포를 했는데 자기 동생이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남한군으로 끌어들여서 같이 전쟁에 마무리를 했는데 전쟁 중에 형제가 서로 적이 돼서 총불을 겨눈 거 실제 있었던 사례고 너무 흥분했나봐 실제로 있었던 사례고 그거를 조형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야 나 그 얘기 듣고 야 내가 전쟁 중에 파란색 군대로 총 쏘다가 잡았어 봤더니 내 제자 이민영이야 너가 왜 여깄냐 빵 싸죽이지는 못하잖아 그런 비극이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끝내 휴전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한미상원 방위조약 서로 협력한다 북한 쳐들어오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주한미군 있잖아요 소파 규정도 있고 알죠? 6.25 전쟁 배경 여러가지 있지만 이 에치스 선언 상당히 중요하죠 전기에서는 북한이 쳐들어왔고 남침이라는 거 그리고 유엔군 들어와서 인천산업작전으로 반격을 가했다라는 거 하지만 중공군이 개입을 하면서 미처 탈출 못해서 홍남부대에서 철수했고 1.4호태로 서울을 보려고 탈출했었다라는 거 다시 반격을 가하면서 질이 멸려난 협상이 전쟁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끝내 7월 27일 협정이 체결이 되죠 협정 체결할 때 이 두 가지가 논쟁이 되었었죠 결론적으로 이거랑 이게 채택이 되죠 하지만 이런 것에 깽판났던 것이 이승만 왜? 전쟁을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달랬던 거 한미상후 병의조약을 전쟁 끝나고 체결을 해주죠 그리고 휴승협정에는 우리 조선은 대한민국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유엔군 미국과 중국 북한이 사인을 했습니다 끝나고 기미성 독재체제가 자리 잡고 이승만 독재가 자리 잡았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미성 자산을 처리하기 시작했고 미국의 원조가 그지 나라였기 때문에 300사람을 발달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줬었고 나중에 배웁니다 그리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전쟁 중에 희생당했었죠 그 중에서 보도연맹 사건 좌익경력 있는 사람들을 우익으로 자영시켜서 요걸로 관리했었는데 전쟁이 딱 터지니까 좌익경력이 문제가 되니까 죽여버린 거죠 하지만 무고한 사람들도 많이 죽었었다라는 거 국민 방위구 사건 부산으로 집결시키라는 명령 때문에 국민 방위구라는 이름으로 부산으로 가고 있었죠 근데 군인들이 돈을 다 빼돌려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가야 될 군복과 밥값을 다 빼돌려서 굶어죽거나 얼어죽은 사건들 9만여 명이 죽임을 당한 어마무시한 사건 국민 방위구 사건까지 소개해줬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림들이 가장 대표적인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6.25 배경 중국의 공산화 에츠슨 라인 그리고 북한의 남침 그리고 한강 끊고 도망갔고 맥아더 들어오고 인천 상륙작전 하지만 쭉 가다가 중공군의 참전으로 다시 밀리고 흥남철수작전과 1.4 후퇴로 브라브라 도망치죠 그러다가 거제도 반공포로 석방으로 깽판점 났다가 휴전을 체결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미상호 방위조약 이렇게 쭉 이어져오는 것이 6.25 선생님이 오늘 좀 내용이 길어요 6.25도 중학교 때보다 선생님이 더 자세히 소개했어요 민간인학사 사례도 그렇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좀 알아둬야 될 부분이고 우리 되게 가슴 아픈 역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길더라도 배속을 좀 빨리 해가지고 좀 봐주세요 창 섞어장 창 창 창 창 창 창 아멘